구독과 좋아요 가즈아 이번엔 상대의 토스에요 오드론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요번엔 상대의 토스인데 오드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 심리전 오드론이에요 심리전 오드론 이것저게 정찰하는거 봐서 일단 바로 스포닝 맞구요 요 브로드로 프로브 오는 타이밍을 잘 봐줘야겠죠 프로브 만날 타이밍이 됐어요 이제 선 게이트인가 보네 동나 애님 푸원 2만원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물결표 아이고 도크네님께서 유튜브로 2만원 오에에에에에에엥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2만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막말로 앤 라이따잉 감사합니다 프로브 이제 맞죠 그죠 어 굳이 뭐 드론이 안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 자아 한번 입구 쪽에서 잠시 멀티 먹는 척 해주는거죠 그죠? 여기서 어우 멀티 먹는 척 멀티 먹는 척 못하는 척 그죠? 못하는 척 나 여기 연기인데 여러분들 나 여기 연기인데 개지려버려 이거 연기입니다 여러분들 막말로 예? 상대 꿈에도 모르겠는데 이러면 연기에 개지려버려쥬 거의 유튜브학인데 이거 막말로 예? 막말로 앙 개지려버려쥬 팔라빡입니다 막말로 인정 어 인정 제 겟 팔라빡입니다 정신 못차리고 있는 모습이죠 맞대기 쭉 갑니다 끝났죠? 막말로 이거 어떻게 할거죠? 정신 못차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러죠 옮겼구요 어 싸버렸습니다 사스 상대 할거 없쥬 허허 실실 전략 이것이 허허 실실이다 유튜브 제목 이것이 허허 실실이다 존나 못하는 척 하면서 맞쥬? 마탱이 쭉 가버렸쥬? 오바죠 이 정도의 저금을 갖다가 그냥 크롭으로 잡는다는것 양심이 없는거죠 맞쥬? 뭐냐? 뭐? 뭐냐? 이게 프롬에 왜 막히냐? 뭐냐? 이게 프롬에 왜 바껴? 말이 돼 이게? 이 앙만 보소? 어어? 엄마야 잠시만 왜 실화냐? 운영가게 생겼네? 아 이거 운영인데 이러면? 포터 줄 돈은 없나요? 그러나 희망고문일 뿐이겠죠 막말로 인정? 어 인정 희망고문이에요 희망고문 희망고문이라는거 희망고문은 변하지 않아요 희망고문 인정? 어 인정해주고 아 프로브 째깨라 뿔라해주고 도망갑니다 살바라네요 야 영원호씨 이 타이밍에 영원호씨로 왔었네 이 앙반 살바라냔 말입니다 갇혀버렸습니다 그쥬? 에에에에 오바마죠 적당히 해줘야겠죠 형씨 오바마입니다 언덕으로 올라가지마세요 일로오세요 바가씨 돌기합시다 일로오세요 막겼구요 못지나가죠 싸버렸습니다 허허실질의 마탱이 쭉간 프로듀스의 모습입니다 지지안나오구요 지라버렸네요 그죠? 내 몸이 확 머리가 위 돌아가 어때 지금 기분이 우리는 마치 좌석 같아 서로를 안고 또 밀쳐내니까 너는 날 미치게 하고 정신 못 차리게 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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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